안녕하십니까 투자 컨설팅부 김연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하나의 그런 공급망 체인에서 이제는 이원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현재 이제 대미, 대중 수출 추이 그리고 이제 중국향 메모리 반도체 수출 추이 이 세 가지를 같은 표로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 빨간색의 중국이에요. 2003년부터 이제 중국이 미국향 수출보다는 더 커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좀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격차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2019년부터 이제 미국향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중국향 수출은 주춤해지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주춤해지는 원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반도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이제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이 있는데요. 이 시안 공장 관련돼서 처음 공장이 완공되고 이제 여기에서 매출이 나면서 지금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둔화 우려에 따른 이제 반도체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이제 중국향 수출과 굉장히 좀 모양이 비슷해요. 보시면 이제 중국의 수출 추이와 지금 반도체의 수출 추이가 거의 유사하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는 이 반도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옆에 표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에 이제 중국이 한국의 수출 전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26.8%였는데요. 지금 미국은 때 12%였죠. 격차가 14.8% 나고 있었는데 이게 작년 말로 22.8%, 16.1%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격차가 6%대로 좁혀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모습의 중심에는 미중 공급망 재편 이슈가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전체 이제 무역 수지를 나타낸 표인데 지금 전체 무역 수지가 최근에 이제 경상주의 적자가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죠. 무역 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적자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중국 무역 적자가 전체 무역 적자에서 큰 폭으로 적자에 일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한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도 막 무역 흑자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꾸준하게 무역 흑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중국 향 최근의 무역 구조와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지금 공급망 재편을 시작을 했고 그 바톤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받으면서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지금 나와 있는 표는 미국 공급망 핵심 품목 리스트 초안을 일부 캡처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하나씩 정책들이 구체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지금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그런 것은 이제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IRA 등등이 우리가 많이 알려진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반도체 지원법을 먼저 보시면 전체 527억 달러의 지원 속에서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제조 지원이 390억 달러 그리고 그 다음에 국립반도체 기술센터 그리고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R&D 지원 등에 110억 달러 거의 이제 이 두 부분에 대부분이 지금 투자가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일제히 나오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금 테일러에 텍사트 테일러에 250억 달러의 투자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앞으로 20년 동안 추가로 1,900억 달러의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5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이제 조만간 시작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TSMC 역시 애리조나 피닉스에 투자를 예고를 하고 있고요. 미국 회사 중에서는 인텔, 마이크론, 글로벌 파운드리 등이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 제조 지원에 39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 이 지원금을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런 투자 발표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RA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안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배터리 부품과 배터리 핵심 광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양극활물질 등 구성재료는 불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국내 LG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 LNF 등등이 전구체를 국내에서 공장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들이 일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극재 재료 같은 경우도 공장을 한국에다가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양극활물질은 꼭 미국이 아니라 국내에 져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배터리 핵심 광물 부분에 있어서 핵심 광물이 미국 또는 FTA 협정국에서 50% 이상 이 부분은 또 단계적으로 연도가 지날수록 90%, 100%까지 27년까지는 80% 이상으로 미국이나 FTA 관계국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세부 지침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 시점은 4월 말이었는데요. 4월 말은 한국과 미국의 70주년 기념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한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두 번에 걸친 정상회담을 이미 했었고 이번이 국빈 방문이 세 번째였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정리한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 작년 5월 달에 첫 번째 회담이 있었고 이때 공급망 관련된 이야기가 이미 나온 상황이에요. 핵심 공급망 관련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거기에는 첨단 반도체와 원자력, 우주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방산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캄보디아 푸돔펜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두 번째 회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IRA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핵심 광물의 다양한 공급망의 강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한밀, 인공지능, 양자, 과학, 기술, 바이오 등등등 이런 첨단 관련된 산업에 대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이번 세 번째 회담이 진행이 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꼽는 세 업종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시에 공장을 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모습이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부지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250억 불을 투자해서 현재 테일러시에 지금 신규 파운드리 관련된 공장을 현재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조건이 당연히 있겠죠. 이들 조건을 보시면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그리고 초과 이익은 공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조금 보고의 의무를 갖고 보조금 수령 시 조건을 준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 관련 증설은 제한을 시킨다. 이런 조건이 달려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크게 우려를 하는 그런 부분은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이 있겠죠. 이것은 아무래도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우리 정부에서 이번 세 번째의 이런 정상회담에서 이런 것 관련 실무 논의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공장 증설 제한 역시 미국이 최첨단 이런 산업에 있어서 중국이 급속도로 따라오는 이런 부분들을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들 부분에 있어서 10년간 반도체 제조 능력을 확장하거나 확장하는 투자를 하거나 거래 같은 경우는 5% 미만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 10년 동안의 5%이기 때문에 거의 안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레거시 생산 설비 그러니까 초미세 공정이 아닌 그냥 이제 일반적인 공정에 대해서는 확장을 10년간 10% 미만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 이 부분도 또 미국의 생색내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점차 비중이 좀 줄어들고 중요도가 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런 공장 확대 이런 데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 세 가지 기업으로 이제 꼽아봤고요. LOT 베큐, 코미코, 한양 ENG 이 세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LOT 베큐은 이따가 한 번 더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코미코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미국의 오스틴 내 이제 반도체 세정 코팅 라인 등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힐스보로의 이제 신규 패블 투자가 완료가 됐고 또 피닉스 법인 설립 출자 완료로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그런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확대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당연히 삼성전자, 인텔, 글로벌 파운드리,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다양한 반도체 회사들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 코미코 이고요. 한양 ENG 같은 경우 역시 2020년에 미국 오스틴에 현지 법인을 설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326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미국 테일러 향 파운드리 공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수혜를 볼 대표적인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IRA 아까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양극화 물질 구성 제어는 불필요, 이제 불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쪽에 좀 더 포커스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2차 전지들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전기차겠죠. 그럼 전기차에는 2차 전지, 이 연료 전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다양한 부품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에 납품을 했던 이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 친환경차, 이런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이 친환경차 부품으로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미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우상향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저는 5개 회사를 뽑았는데 이 5개 회사를 뽑은 그런 이유는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현재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연간 30만 대 규모로 현재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는 2025년 상반기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이제 미국의 여러 친환경차 관련된 그런 지침들이 강화가 되면서 이 부분의 완공 시점을 22년, 2024년 하반기로 6개월 정도 단축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발표 이후에 현대차 밸류체인에서 이제 우리도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5개 업체로 지금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DIC 같은 경우는 이제 켄터키주에 현재 이제 이미 부지와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감속기 투자를 위한 그런 설비를 지금 집어넣고 있는 DIC 그리고 이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24년 10월까지 공장을 완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뭐 전기체형 범퍼나 외장제, 내장제에 관련된 그런 공장이고요. 그 다음에 PHA 같은 경우는 이제 6,700만 달러 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진산업, 현재 이제 미국에다 3억 1,700만 달러를 투자해서 2024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기 EV 같은 경우도 천만 달러를 25년까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언론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관련된 그 종목들에 이제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온 그런 표를 제가 구성을 해봤고요. 이제 어제자로, 어제자 종가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의 회사들이에요. 보시면 전부 2천억 원이죠.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밸류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렇게 낮게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이제 2%, 3% 이렇게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공장도 중국에 굉장히 이제 많은 공장들을 졌는데요. 중국 현대기아차의 중국 점유율이 급속도로 이제 축소가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손실을 많이 냈던 과거였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대부분의 기업, 상대 부품 회사들이 중국 공장들을 많이 축소를 이미 단행을 했고, 이 부분을 다 회계 처리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중국이 아닌 미국에 투자를 하는 그런 자동차 부품 회사를 봐야 되고, 또 미국으로 진출했을 때는 경쟁 회사들이 굉장히 좀 줄어듭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로컬 자동차 부품 회사들과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미국으로 이제 공장을 옮겼을 때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경쟁 회사들이 굉장히 줄어든다. 이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다 완성차 업체들이 진출을 하고 있죠. 미국의 리소어링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의 지금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도요타 등등등 이런 글로벌 유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이제는 현대기아차의 중심에서 점차 완성차 업체가 다변화, 매출 구조가 다변화될 수 있는 이런 측면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원자력인데요. 이제 전기차가 이제 미국 환경청에 따르면 2032년까지 3분의 2, 신규 차량의 3분의 1을 전기차로 전환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전기차로 빠르게 변환했을 때 이 전기차는 전기 충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전기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신재생에너지로만 국한에서 충당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 이 원자력 이 부분이 하나의 큰 축이 될 것이고 미국에서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원자력은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원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의 관심을 갖는 그런 국내 플랜트나 건설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들 회사들이 이미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많이 투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물산, GS에너지, 투산에너빌리티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홀텍, 그리고 SK나 SK이노베이션, 한국조선내양 등등은 테라파워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LOT 베큐, 아까 반도체에서 종목 3개를 언급을 드렸고 그중에 LOT 베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OT 베큐 같은 경우는 진공펌프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주력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이 기존의 주력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나 태양광 이런 쪽으로도 지금 건식 진공펌프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형, 작년에 중국의 태양광 모듈 규모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사가 좀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매출을 천억 원 이상 태양광에서 일으켰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의 평택 P3, P4 투자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향 2차전지 관련된 투자들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투자들이 올해 역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LOT 베큐 올해 작년 대비해서 매출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영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19년 한 1500억 정도의 매출 규모였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3000억 이상 넘어가는 그런 매출이 나타나고 있고 올해는 조심스럽지만 5000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측면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LOT 베큐이 고객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업종들이 바로 2차전지와 반도체, 태양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들 다 분야에서 미국에 공격적인 투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는 SK온, 블루오벌 SK 등이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태양광은 한화큐셀 등등이 미국의 공장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LOT 베큐이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동차 부품, DIC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5개의 기업을 언급을 했고 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DIC라는 회사가 가장 빠르게 미국에서 매출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켄터키 주에 무상으로 5만평을 제공을 받았고 거기에 이제 8천평 규모의 건물을 이미 전화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지금 설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DIC는 미국에서 이제 감속기, 전기차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중심으로 매출 확대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연기관차, 엔진 같은 경우는 변속기 우리가 이제 변속기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어라고 하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감속기입니다. 이 감속기의 핵심 부품들 그리고 향후에는 모듈까지 이제 매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DIC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DIC는 현대 차 그룹에서 변속기랑 감속기를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가 이제 현대 트랜시스예요. 이 현대 트랜시스와 밀접하게 지금 관계가 있는 회사이고요. 매출을 또 트랜시스로 많이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감속기를 납품을 하고 있지만 또 2단계 감속기를 또 현재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 2단계 감속기가 마무리가 된다면 연비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또 핵심적인 부품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기준에서는 자동차 부품의 비중이 81% 그리고 중장비 부품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15.8% 모터 사이클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3.1% 이렇게 매출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연결 매출로 이제 2018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5천억 원대에 있었던 정체가 됐던 이 매출 규모가 2022년에 이제 거의 7천억 원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매출 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훨씬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지금 19년, 20년에는 굉장한 크게 적자를 냈는데요. 이 부분은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대부분의 그런 적자를 많이 축소를 시키고 공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규모를 축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적자가 나지 않는 구조로 변화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2021년과 2022년의 이익 규모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는 약 27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작년에는 31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영업이익 구조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IC 같은 경우 역시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을 제가 정리를 했고요. 미국 회사로는 GM이나 포드, 테슬라 등이 미국에 앞으로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할 것이고 독일 같은 경우도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대부분의 독일차도 미국에 지금 투자를 집행하려고 계획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현대기아차도 역시 지금 미국에 추가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들 기업들의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굉장히 매출 다변화가 기대가 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익률도 2, 3%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앞으로는 이제 6, 7%, 7, 8%가 하이싱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매출, Q라고 하죠. 그리고 가격, P라고 하죠. 이 Q와 P가 동시에 증가하는 그런 구조로 변화를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 지금 상장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회사들, 제가 꼭 꼽지 않은 회사들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관심을 확대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한국, 다국적 기업도 제가 정리를 해놨죠. 도요타와 혼다, 현대차, 기아, 스탈렌티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미국에 이렇게 글로벌 완성차들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만 마치겠고요. 다음 이제 한재훈 연구원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재훈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오늘 BHI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HI 같은 경우에는 복합활용 발전에 사용되는 HRSG라고 하는 설비를 납품하는 게 메인인 회사고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원자력 쪽에서 이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박미 관련해서 원전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 체코 관련해서 한수원에서 수출을 거절당했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번 박미시에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모멘텀은 좀 소멸된 상황인데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겠지만 공급망 재편입니다. 이 공급망 재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지금 원전 쪽은 미국 쪽 밸류 체인들이 많이 좀 상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이 단독으로 특히 웨스팅하우스가 단독으로 어떻게 원전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게 좀 제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합의하는 건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직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모멘텀을 잃었다고 해서 완전히 날아간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BHI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래서 HRSG 쪽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HRSG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동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입니다. 그래서 중동 쪽을 보신다면 중동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신재생 에너지예요.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중동 국가의 특징이 냉각수를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가 확보되기 위한 어떤 가교 역할을 해줄 백업 발전소 백업 발전소가 필요할 때 LNG 발전을 하게 됩니다. LNG 발전에는 냉각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발전에 대한 수요가 신재생으로 인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 LNG 발전에 대한 수요가 결국 HRSG 수요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9차 그리고 10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라서 지금까지 있었던 발전량 대비 40%를 LNG 발전으로 LNG 발전으로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수요와 중동의 수요를 합한다면 앞으로 향후 BHI가 장기적인 수요를 좀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걸 탈피하고 실적에 대해서 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원자력 쪽에서 언제든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간다면 BHI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 공급망 재평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관련한 내용들 좀 숙지를 해주시면 앞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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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